와... 벌써 지옥이네요? 그러게... 북회도 너무 재밌었어요 응... 저거 너무 재밌었어요 어... 너무 재밌었어요 저거 아... 진짜 이게 북회도가 여러분들이 재밌는 게 많아 차기! 왜? 차기, 빨리 와! 왜? BTS가 왔어! 무슨 BTS야? 빨리!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BTS가 어딨어? 아... 쿠쿠키 히 아... 아... 오랜만에... 아침 고향... 이거 마구로... 또... 야 마와사비... 동불리... 오랜만에... 미소汁... 낫도... 진짜 먹었고 낫도... 그래서... 집에서 일을 때가... 이거 압기타이저인데... 아무것도 없어서 먹을 수 없을 것 같다 아니, 아기 때문에 아플로 먹었어 엄청 스테지다 그럼 이게 뭐지? 샤몬믹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절대 먹지 않는다 그냥 먹지 않는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먹지 않는다 하루가 매일 아침 베이컨을 먹는다 그래서 베이컨을 먹지 않는다 에이그 오다시니 게으란 로고ちょだ이 동붙園 이리きました 홀라인 도코 고고 desu 부타와 도코 네! 네! 전국의女子의 여러분이 내 상자의 배우 아사이야마 도붙園 단세쿠마 탈출 네! 국가 공항에서 국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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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잘한다 타이가 즉경 보이잖아요 귀지 귀여워 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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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야 미쳤어 오 대박 오 어지러워 오 어지러워 오 펭귄 오 뭐야 오 어지러워 오 오 이거 뭐야 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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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오우 으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 오우 오우 와우 진짜 가까이다 메츠 다룬 동물원보다 가까이 요기 지금 사자에도 시코 주의하라는 게 있어요 요기 지금 사자에도 시코 주의하라는 게 있어요 라이온은 24시간 동안 20시간은 쉬고 있어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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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 ㅋㅋㅋㅋ 에이 그리고 그리고 포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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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북극곰인데 저기에서 사람 보이네 이거 이 진짜 무서워 진짜 대박이다 이거 진짜 아야 할 수 없지? 진짜 저거 머리 넣는데 북극곤 저리로 가면 대박이다 여기있어 여기있어 아 그래 가자 가자 우와 너무 무서워 진짜 무서워 어지러워 아 진짜 어지러워 아 무서워 아 얼마나 무서워 아 얼마나 무서워 진짜 이거 트라우마야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쪽으로 곰 볼 수 있는 캡슐이야 얼마나 가까이 이래 곰을 처음 봤을까 아 근데 이따가 락키다 그쪽을 이따가야 돼 그쪽을 이따가야 돼 왜?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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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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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요! 시각사 직원님에게 무슨 얘기하셨나요? 표고범을 결정했었다는 이야기! 표고범을 결정했었다는 이야기! 저거 진짜 대박이다! 그리고 저거 봐! 진짜!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톤코가 야생으로 보호하였는데 톤코가 야생으로 보호하였는데 왜? 왜? 톤코가 야생으로 보호하였는데 너무 크다! 너무 크다! 톤코! 톤코! 일본 사람들이 고구마를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왜요? 엄마 곰이 나타날까봐요 일본에서는 아들 자자를 코고라고 하는데 곰은 구마라고 하고 코고마는 아기곰 그걸 이야기하려고? 아이고 올빼미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건네맜 화이팅 뜨거워 그리고 Jasmine 저기 뱀 bool 우에 바로 몽지 나가는 곳이 있었는데 그리고 옆에 앞을 ㅋ ㅋ 이따가 아쉬ride ㅋ 보시는 리조트는 ㅋㅋ ㅋ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나는 하마 하마예요 하마는 비슷한 하마입니다 첫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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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드게임 보드게임즈니아 네 기다려야겠다 왜 그러지? 와이프 귀여워 펀드펀 펀드펀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나 지금 무서워 근데 머리가 진짜 귀여워 너무 귀여워 레트로 멋있어 되게 멋있데? 샤라라랑샤 안녕하세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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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마는 좀 다르네 방해하니 오우 타올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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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の私がよく見てた番組の牛の歌があるの。 1,2,3,4 牛の胃袋は4つあるチャラララララララ 牛の胃袋は4つあるチャラララララララララ 余計가 좀 어디야? 旭川っていう街でビルとかがあんまり高い建物がないんだって。 東部まで見れるね。 本当に可愛い。 これはホライ、日本語で鳥。 これはオラウタン、日本語でオラウタン。 これは日本語でゲーシャン寄heid中。 このほかふりとカフェがハリポッターの教徒みたいだろう。 10년 이상 일어났어요 진짜? 10년 이상 일어났어요? 진짜? 수이카 감사합니다 수이카 너무 수이카 수이카 이거 수이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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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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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찍어줘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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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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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커피 이름이 1900년이 여기에도 그렇군요 이 건물이 1909년에 만들어졌어요 어떡해 몇 년 전에? 먼저 계산하기 시작하자 114 114 114 114 그니까 자기의 단살 위인가? 그니까 못 먹겠다고 나한테 얘기하네 도네츠가 쏟 쏟 쏟 근데 자기 아침에 날씨에 일어났어 열심히 머리했잖아요 너무 좋아요 오늘 비가 오니까 곱슬이 너무 곱슬곱슬 아 근데 오늘 뭔가 좋아요 뭔가 지금 지금 안녕하세요 치욕할까 응 너무 멋있다 전화까 소스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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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다 브라리오? 진짜 그 생각하고 있어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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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안내사는데요 그가 진짜요 와 진짜 이런 비디오를 처음 먹었잖아 근데車이 엄청 쉽지 않나 에이 이거 엄청 맛있어 이게 뭐지? 매운 카레지? 매운 카레 이게 잃어로 카레 다음은 3가지 카레 아, 이건 시라스 시라스? 그리고 그린 카레 시라스 워리? 정말 맛있어? 엄청 달콤해 달콤해? 허브가 엄청 달콤해 신경도 이 정도만 먹으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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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력적이다 혜진은 저런식이 한 달 정도인데 오모리 아, 이거 아티스트 못먹어 오모리 안 먹고 싶었는데 옆에서 자꾸 먹으라고 했어요 아니, 일본에서 처음으로 에이, 경식씨 왜그래요? 근데 이게 처음 들었어요 그 후기 김경식이 일본에서 가장 좋아하는 오늘은 야타에무라 문켓오빠장 예에이 진짜 우리 가고심만 있을 때 집 근처에 있는 야타에무라 진짜 많이 갔었는데 이게 너무 좋은 문화에요 옛날 전통적인 일본 술집거리같이 하는건데 야타에무라는 좋은 점이 미치대, 니오이가 너무 좋아 안주 만드는 니오이 진짜 네 잘 experiment 아 beneficial 이런 아이템을 비롯한거죠 아 진짜 근육개야?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앉아야 되어버렸어. 맛있겠다. 도래에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다른 말씀대로의 장소가 더 예쁜 히트할 것 같아요 내 입장에 있는 장소가 있는 장소가 느낌이 없앤어요 일본에 왔구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미쥬, 두개 맞지? 하하하 오늘 기다렸는데, 여태 낫고 아~~ 와~~ 일본에 왔어요 아~~ 한국아 오, 저거가 왔어요 모니와 모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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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카 모니아 절대 싫어요 다음날 얘기하네요 신코焼き 본반이에요 여기가 유명한 곳이에요? 한국에서 유명한 곳이에요? 아시키가 유명한 신코焼기 아시지? 아시지? 여기 가슴이 있어 나 진짜 톤닭 같아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위에 느끼지 않냐? 음~~ 너무 맛있어 소금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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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는데? 조금 차가워 정말 안주 술을 먹을 수 없어요 이게 약간 아시지 않냐 디워드 하이 보름 아름다운 아름다운 아시지 않냐 단어 아니 단어 여기가 하이 피아노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 감사합니다 자게론 누구 혼자? 아~~ 파스트로브의 촬영장이야 이제 가는 중 뭐하는거야? 오늘 잠을 못 자서요 우리에 기념하려는 황카이도의 밤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술 마셔도 기모찌 세이세 부케도는 시원해 부케도는 시원해 술 마셔도 기모찌 크라프트 비일 아 타치놈이구나 아 타치놈이구나 에이 아 타치놈이구나 아 타치놈이구나 오오오오 아 타치놈이구나 아 타치놈이구나 한국인이요 커피가 많아 오오오오 오오오 커피 먹는 거 같아 엄청 후루루룩 너무 맛있어 라벨에서 에이? 네고가 귀여워 온선네네고 정확하게 오늘 한국에서 출전을 했을 때 나이스 수유 나이스 수유 아 시유 나이스 수유 크흠키흠 와, 쟤에다쿠야 아니 말도 안 돼 진짜 먹으면 돼 프리코아가 처음 피스를 생각했다고 그래서 나가라게 먹고 싶어요 쇼트 케이크처럼 쇼크 쇼크가 너무 안했는데 우리 원래 큐뉴스를 살아있었잖아요 九州는 주문 목고나서는 기본적으로 라면을 먹으며, 쥬쇠을 먹으려고 합니다. 진짜 맞지 않나요? 北海道에는 시메에 파페을 먹으려고 합니다. もう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でも, 그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거 이야기하면 시메에 파페을 먹으려고 했는데 시메에 파페을 먹으려고 했는데 봤을 때 엄청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このやり方은 이곳의 호텔限定입니다. 봄에 파페을 먹으려고 했는데 나는 원래甘이모는 안 먹어서 다 못 먹겠네. 김치찌개 없나요? 김치찌개 없나요? 1899년 때 1899년에 지켰다 일본주의 호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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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aは 그래서 바로 샀죠 칸남문의 토마토에요 누가 꼬치게 그만 좀 해라 여기 무지개 의자가 이렇게 있네 내가 원해가 있을 거구나 엔무스비가 있어서 처음엔 영 연결 그래서 애인가 되어있어요 처음엔 새로운 사람 애기 오오오 오오 최근 푸케도우에 쿠마가 엄청 나오고 뉴스에서도 여기 날짜가 다 쓰여있네 그러게 쿠마 11도 7월 4일에 쿠마 두 마리가 왔고 이건 뭐야? 아, 차밭 아, 한 마리? 와, 진짜 이렇게 많아? 진짜? 진짜? 근데 이건 쿠리코 몇 살 때에요? 아, 아니네 도둑에 못행하게 이렇게 이런 렌defense 뭐야 아, 진짜 본인의 새 운을 아, 사람은 운전자입니다 아, 두 명이 운전자 하나로 아, 한번 찾아보봐요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이네요 네 헬멧이 필요해서 아~~ 롯데기 헬멧이 필요하니까 ени가 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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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렌탈을 할 수 있는지? 본격적인 차량이네 에이기가 놀고 2개가 놀고 있었어 좀 봐봐 흰색이요? 흰색이 어울려요 헬멧이 필요해요 로우적으로 헬멧이 필요해요 조심하세요 네 하하하하하 네 편의퍼도 없었잖아 근데 차기윤 헬멧도 못해서 乗れないじゃん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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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하하하 진짜恥ずかしい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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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